진짜 좋다 다니엘은 가수를 내가 해보겠다는 생각을 언제쯤 처음 했어요? 제가... 음... 내가 잘 하는데 내가 좀 하는데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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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말을 끊으니까 되게 이상해 내가 좀 자신 있고 좋아하고 잘할 만한 일이 뭐가 있을까? 하면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노래를 좀 하는데? 라는... 아니 아니 그런 생각이 아니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있잖아요 그래야 가수가 되지 사실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딴 것보다는 그냥 무대에서 좀 튈 자신은 있는데 약간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끼가 워낙에 있었어요 어릴 때도? 그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뭐라고 말씀해야 될지? 있었다고 얘기하면 되죠? 네 있었습니다 우리 다 끼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게 발생하시고 네 있었던 것 같아요 호진영씨는... 넘쳤어요 넘쳤어요 아 그렇죠 아 저는 오졌습니다 나는 우리 엄마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애가 끼가 장난 아니라고 맞아 맞아 아이고 태어나면 뭐가 될려나 엄마가 걱정했을 때요 뭐 근데...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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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하 herzlich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